I want to know if you want to take it slow Do you like 제니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룸포 영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쁜 쓰레기가 참 많다고 그래서 약간 방구석 패션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브랜드가 있거든요 또 라라팩스 제가 또 모델이거든요 핀터레스트 언니들 감성의 옷들이라서 언니들 코디를 좀 참고하겠어요 방구석 패션쇼 렛츠고 첫 번째 마이구미 에디션 같은 데님 페인티드 팬츠예요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름에 되게 흰 색깔 탑이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위에 탑이랑 같이 매치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스프레이어가지고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다 다르다고 하네요 제 모양은 약간 이런 코만 안에는 정색 어? 크게 사서 이렇게 접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캣!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틱톡 찍어야 될 것 같은 감성이에요 그 다음은 하이 머쉬룸 백 오픈 티셔츠 이렇게 보면 딱 베이비 티셔츠 같잖아요? 근데 뒤에를 보면 끈으로 묶을 수 있어요 이런 콤 비키니 issue 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바이브예요 딱따란 따란 약간 스펀지밥에 저 이거 성대음식 잘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Ching-ching-i 베이비 티셔츠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A 라인으로 밖으로 벗어서 큰 카고바지랑 입으면 진짜 귀여워요 그럼 약간 배가 보이고 와이트 케이크의 정석으로 입을 수 있거든요 머시룸 모자를 바지색이랑 맞춰줬거든요 이 머시룸에도 보라색이 있길래 엄마가 옛날 옛날부터 집에서 모자 쓰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한 번 싹 써줍니다 하이디라우 김치찌개집 어디든 가능 국밥 가능 이렇게 하고 약간 먹는 거죠 광기의 보라돌이도 아니고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포인트 주고 싶으면 이 친구 껴주고 헤드셋도 같이 껴주는 거죠 모자를 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 있었어요 릴 씨 중에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했는데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이제 그만 그리고 이렇게 지비츠에 같이 보라색도 끼워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약간 보라로 맞춰서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신어주고요 약간 이건 잠실 바이브인 것 같아요 잠실 몰 구경 갈 때 닌텐도 칩 사러 갈 때 이렇게 가요 오디세이 있어요? 사탕머리 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움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사탕 포인트 그리고 이게 좀 크게 사실 거면은 이렇게 뚜람 DM 수Axes 서내 받지 출입 두 번째 뭘 꺼내볼까요 커요워 라라복스 남 53 폭스티셔츠인데요 저 이렇게 베이비티셔츠 요즘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폭스 그리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같이 세트로 콜라보 제품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트레이드마크 폭스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해서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빨리 언박싱 하고 싶었던 치마입니다 짜잔! 데님카고 쇼츠스커트 너무 커요 여기 안에 내 생각에 하리보도 넣을 수 있고 이것저것 넣을 수 있고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늘어요 근데 사실 축 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는 넣을 수는 없지만 필요한 필수템들을 넣어놓을 수 있다 유니크하게 데님인데 이렇게 카고 포켓이 있어요, 여러분 스트랩도 이렇게 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스타일링해도 될 것 같고 뒤에 이렇게만 해도 되고 이렇게 약간 초코도 할 수 있고 다른 바지에 닿아도 된다는 점 이렇게 되면 약간 홍대 여기 뒤에 묶으면 약간 성수바이브 여름에 진짜 잘해봐지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포켓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들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하는 핫골이 될 거야? 그런 바이브예요 폭스 친구가 있단 말이죠? 이 친구가 핫함을 중화시켜주는 거죠 귀여움으로 반바지 버전은 생각보다 많은데 스커트 버전은 이렇게 디테일이 예쁜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여름에 여기다 초콜릿 넣어놓으면 다 녹거든요 초콜릿 빼고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둘 중에 뭐 신을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신어주는 거죠 핫걸이 될 거야 그리고 귀여운 반지까지 껴주는 거죠 컨셉은 약간 보라색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 긴 셔츠 같은 거 이렇게 빼가지고 입어도 예쁠 것 같고 휴가 룩으로 입어도 되겠다 바다 보러 갈래 에에에에에 에에에은 히 사이케텔릭 메이이이이이이이이 진스 바이브예요 다이몬박싱 이거 빨리 뜯어보고 싶었었거든요 유진스 바이브예요 하이뽔이 무조건 초져야 될 것 같은 DTP 너무 거 сумmk 인간 포카리 같은 느낌이에요 메쉬 소재여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저 요즘 이런 저지 엄청 많이 입거든요 틱틱틱 찍었거든요 스포티한 바이브 바이커 팬츠 입어줘도 괜찮고 조거나 아니면 그냥 청바지 이런 거 입을 때 꿀팁이 있어요 꿀팁! 안에다가 흰 색깔 탑 좀 긴 탑들을 입고 같이 입어주면요 손을 들어도 대짤이 보이지 않아요 두 겹 같이 입어도 소재가 얇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스몰 이렇게 크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미디움은 그냥 이렇게 박스티 남친이랑 커플룩으로 입거나 친구랑 트윌룩으로 입어도 될 것 같거든요 남친이 크롭 내가 박스 제가 이거 라라패스 촬영할 때 사실 찜해놨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데님 카고, 쇼츠 팬츠 포켓이 몰에 가도 다 달라요 그 디자인에 대한 감성도 다르고 근데 이렇게 포켓이 포켓! 귀여워! 이렇게 입는 앤 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심이 이렇게 끈도 달아져 있고 미니 포켓! 에어폰 넣어 다녀야겠다 모든 짐을 다 들어줘야 될 수도 있어 나 혹시 이거 또 주머니 한 번만 넣어 줄 수 있어? 아아 오케이 오케이 혹시 이거 넣어 줄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친구들이 넣어 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바지가 없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에어팟 현대인들의 노래를 못 들으면 일의 능률이 안 올라가거든요 를 잘 살려주신 주머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또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이거 인스타 피드를 올렸을 때 모델 수연 언니라고 있거든요? 수연 언니가 당장 이거 어디 거냐고 빨리 알려달라! 그래서 라라 폭스라고 알려줬었어요 아무리 찾아내도 이런 게 없었어요 짜잔! 여러분! 어텐션~! 안녕하세요 류진숙입니다 바이블 저는 약간 장마철에도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7월 내내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왜 와? 비가 왜 와? 장화랑도 같이 코디하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까만색으로 맞춰주고 뒤에 귀여운 포인트까지 살려주면 옷이 더 귀여워질 것 같아요 안경 같은 거 같이 매치해도 귀여울 것 같거든요 좀 더 꾸꾸꾸다 귀여운 느낌을 살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안녕 샤니 랭시 띠뿌리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너드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죠 이렇게 요즘 감성 Y2K 정석 그리고 링클 훅 블라우스입니다 훅! 아이키님 소재가 링클 소재여서 밖에 있다가 딱 에어컨 들어오면 완전 좋은 소재 여기 안에다가는 튜브 탑 흰 색깔 입어주면은 딱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코디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면 약간 성수동에 친구랑 놀러 갈 때 꾸며야 될 때가 좋을 것 같고 깔끔하게 조거 팬츠에다가 생각보다 반대되게 입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앞부분이 되게 이렇게 크루셀처럼 되어 있어요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 아예 오픈하면 셔츠처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하나 툭 걸치는 여기 또 라라 폭스 친구가 있거든요 심볼 팬던트가 이렇게 앞에 달려 있습니다 툭 그냥 안 떨어지고 여기 뒤에도 다 잡혀 있어요 예쁜 라인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저는 그냥 다 잠궈서 입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핀터레스트 보니까 언니들이 위에만 잠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포니테일 해주고 완벽스 그리고 이거 제가 요즘 진짜 자주 입는 바지거든요 ASMR버지 네이버에다가 박진이를 검색했는데 지식에 대해 누가 물어보셨더라고요 내공 급해요 이 바지 어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셔닝 트랙 팬츠 제가 이렇게 입었었거든요 진짜 잘 입어지는 교복 바지 왜냐면 여기 앞주름이 이렇게 돼요 스트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완전 블랙이 아니어서 예쁜 것 같아요 회색 고동? 검정? 그 어디인가에 있어요 그걸 착울 컬러라고 합니다 우리는 폭스 친구도 찾아냈습니다 제주도 갈 때도 제가 챙겨 갔었어요 왜냐면 요만큼 부피 밖에 차지 안 하기 때문에 조거 팬츠인데 소재가 두꺼운 친구가 아니고 되게 얇은 친구여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기 시간에도 진짜 많이 입었어요 이거 암어 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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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이브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거 팬츠에다가 피터레스트 언니들처럼 입어줬는데요 더 원하시면 풀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너무 예쁜 친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서 바지를 더 큰 걸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더 강조될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친구들 같이 써주는 거죠 그리고 룸투어에서 했던 이런 미니백들을 어디서 쓰냐고 하시는데 약간 이런 데다 한 번씩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키치하고 예쁘고 거울샷 완전 예쁘게 찍을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언니들처럼 해가지고 람보르기니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찜콩 해놨던 게 있거든요 바로 이 친구예요 두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이렇게 ASMR 타임 구출해냈고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한 번 보고 디테일을 좀 더 파헤쳐보도록 합시다 카고 박스 드레스입니다 이번에 라나 폭스가 이렇게 포켓들이 너무 예쁘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는 약간 리본도 이렇게 묶을 수 있어서 귀여움까지 뒤에는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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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거리인데 원래는 옆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과감하게 아 지퍼 뒤에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있어 어깨에 스트랩이 이렇게 있거든요 백에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하면 돼요 근데 완전 느슨하게 늘려서 앞치마 봐 이거 뭔지 알죠 그렇게 입어도 예쁘고 딱 맞게 미니멈피스처럼도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로고가 있습니다 짜라 팝스 짠 킬 포인트가 있거든요 노 보이프렌드 제가 두 가지 슈즈를 가지고 와봤는데 패션쇼를 위한 근데 지금 뭘 신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노렸습니다 이 여우예요 사실 여러분 착한 사람한테만 보인다는 여우 여우 이 폭스 친구를 신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양말은 자주 사는 곳이 있거든요 구경만 할 제니에서 커밍순 혹시 여우로 보이시나요? 고양이로 보이시나요? 폭스로 보이시죠? 저는 그냥 영상이니까 이렇게 귀여운 문구를 입었지만 여기 문구 없이 입어도 되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약간 임프피 룩? 저롬 입을 수 있어요 약간 이건 임프피 룩 샤디 스위치 오늘 베이비 라이프 시즌 커들릭 나 슈메리 투 러 비사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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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블루 친구 이게 진짜 트윌 룩인데요 그죠? 엄마랑 같이 입거나 약간 잠에 환상했어요 약간 언니랑 언니 오늘 이거 입을래? 아니면 이거 입을래? 쿨톤 웜톤 친구가 입어도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미쿡 바이브 있잖아요 언니들이 약간 버거 먹으러 갈 때 안에 그냥 수영복 같은 것도 그냥 입어주고 눌려서 그냥 앞치마처럼 꾸안꾸 느낌 내주고 캔아이 게롤 감자튀김 해가지고 이렇게 감자튀김 먹고 밀크쉐이크 먹고 바다 가서 수영하고 바로 위에 이거 입고 약간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짜잔 여러분 포켓이 진짜 상당히 크더라고요 체감해드리려고 제가 닌텐도 가지고 왔는데 약간 이런 바이브 뭔지 아시죠? 한번 신어볼까요? 제가 뒤에 킹 받는 뜨개질 영상도 드러났거든요 이렇게 미너는 이렇게 귀여운 핑크 색깔을 입어줬고요 그리고 곱창 밴드도 약간 핑크 색깔 같이 해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렇게 귀엽죠? 집에 귀여운 핀들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성수동에서 구매했거든요 집게핀 꽂아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꽂아놓고 갑자기 핀이 필요하다 할 때 이렇게 핀을 딱 꼬아버리는 거죠 택배 언박싱도 하고 방구석 런웨이도 해봤는데요 패션쇼가 약간 옷빨이 있거든요 예쁜 옷 입으면 되게 워킹할 때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 오늘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 두 룩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둘 중에서 베스트 룩을 골라보자면 이 친구 저의 페이브릿 우리 또 여름에 핫하게 같이 입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입고 다닐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최애 룩을 달아주시면 한 분께 핫한 라라 폭스 옷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라라 폭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랑해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뚜둥 예스 아이도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지